2번 타자 김한섭 김한섭 선수고로 안타가 없어요 주자는 말로 우측입니다 우측! 큽니다 쭉 뻗어갑니다 큽니다! 큽니다! 넘어가느냐! 넘어갔습니다! 말로 업론 경기 끝납니다 끝내기 말로 업론 야 여기서 끝내기 말로 표가 터지네요 김한섭에 9회 말 투아웃 까지 잡아놓고 8번 9번 1번 연속적으로 3명 본래 내보내고 차단의 김한섭 선수에게 초구 직구를 던지다가 말로 업론을 허용했는데 초구 직구를 노린 것이 김한섭 선수가 웬만해서 초구 잘 나가지 않는 선수인데 말이죠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오는 직구 그것을 노려서 말로 업론을 만들고 팀 구현승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